반갑습니다. 앞서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2020, 2020, 9월 모의평가 생명과학 1 해설 강의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와서 우리 1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다음은 동물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나왔고 기역부터 디귿은 리소좀과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나와 있어. 해서 이거는 뭐 그냥 편하게 보셔도 돼. 세포내 소화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리소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리소좀, 세포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이게 이제 기역이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세포호흡이 일어난 장소, 미토콘드리아지 뭐. 해서 미토콘드리아, 얘가 니은. 그 다음에 세포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면 물질 출입을 조절하는 것이 세포막이 되겠죠. 얘가 디귿. 자, 그럼 기역. 기역에 효소가 있냐. 리소좀에 가수분의 효소가 있죠. 기역 맞는 얘기. 자, 니은은 리소좀이냐. 니은은 미토콘드리아다. 틀린 얘기. 디귿의 구성성분에 인지질이 포함되냐.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맞는 얘기. 해서 답은 기역 디귿. 됐죠? 자, 이제 2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단백질과 DNA를 순수없이 나타냈는데 자, 가가 DNA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가 펩타이드 결합이 있어요. 단백질. 이렇게 지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가는 DNA냐. DNA다. 나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냐. 그렇다. 가와 나의 구성원소에 탄소이냐. 있다. 됐죠? 이런 건 편안하게 그냥 가는 거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진 않았을 것 같고. 3번. 요게 이제 오답률 9위 문제지. 그쵸? 자, 봐봐. 요렇게 해서 요게 오답률 9위 문제. 근데 한 6위까지가 정답률 50%가 좀 안 되는 거고 이건 50% 넘게 있는 학생들이 맞춘 거야. 자, 봐. 어떤 동물종 2에는 6의 특정 형질은 두 쌍의 대립 유전자 HHTT에서 결정이 됩니다. 표는 이 동물종의 개체 1에 세포 ㄱ, ㄹ이 같네. 이렇게 나와 있다. 쌤, 이거 원리를 그때 알려줬었던 내용이지. 이거 봐라. 요게 이제 ㄱ이야. ㄴ이고. 이렇게 ㄹ까지. 요기에 세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DNA가 이쪽에 이렇게 쓰자. DNA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HHTT가 나와 있는 거거든. 요렇게. 자,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되게 쉬운 문제였어요. 왜냐면, 봐. 이 동물종의 개체 1의 세포 ㄱ, ㄴ, ㄷ, ㄹ. 해서 이게 전부 한 개체의 세포가 됩니다. 너무 쉬운 거지, 뭐. 그러면 얘는 여기 1의 물음표고 1, 1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 2가 있고 물음표고 여기가 2야.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있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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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음표야.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물음표고 1이고, 0이야. 그럼 봐. 한 개체, 2N짜리에는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일부라도 없으면 N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어떤 게 확인 가능해? 봐라. 여기 2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1, 1이 있어.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고,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면 핵상은 2N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모두 다 있는 게 되겠네, 2N이면. 그러면 이 개체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 다 가지니까 얘는 1, 1. 그럼 G1기 세포, 얘는 복제된 거? 2, 2.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에 이제 0, 0이 보이고 있단 말이지. 그럼 일부라도 없어. 이 개체는 large h, small h, large t, small t 모두 다 가져야 되는데 일부가 없어요. 그럼 뭐야, 핵상이 N이지, 뭐. 이건 이제 비분리 문제도 아니니까. 그럼 이제 0, 0, 0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봐라, 얘가 2, 0이야. 이거 없어. 이건 있어야지, 이건 2지, 뭐. 1, 0이야. 그럼 얘 1이야. 이건 없어야지, 뭐. 얘 0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이제 편안하게 그림 그리면서 잠깐 보여주면 이렇게 우리가 감수 분열을 봤을 때 세포 기억이 어디 있는 거냐면, 기억이 여기 있는 거죠. 니은이 어디 있는 거니, 니은이 여기 있는 거지. 그럼 디귿이 어디 있는 거니, 디귿이 여기 있는 거지. 리을이 어디 있는 거냐. 그럼 얘는 리을이 어디 있는 거니, 뭐. 여기 상관없어. 뭐 어디든. 뭐 여기 있다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지. 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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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N은 3짜리잖아. N은 3짜리니까 이 자리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2N, 2N, N, N. 됐지? 복제된 형태의 N이고, 이거는 생시세포 N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문제 갈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P는 디귿이냐? P는 디귿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3. A가 얘고, P가 얘야. 그러면 2 더하기 0이니까 2. 이렇게. 자, 1의 감수 분열, 감수 1분열 중기세포에 중기세포 1개당 염색분체 수는 12개냐라고 물어봤거든. 얘가 2N은 6짜리잖아. 그럼 이제 감수 1분열 중기 때는 DNA에 복제되어 있을 거니까 염색체는 6개인데, 염색체는 염색체 하나당 염색분체 2개니까 곱하기 2하면 12개다. 자, 해서 디귿은 오른보기가 됩니다. 됐죠? 해서 이렇게 편안한 내용들 체크하시면 되겠네. 그림 그려가면서 봐도 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놓치면 안 돼. 한계체에 있는 거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거 아까 그냥 훅 하고 넘어간 건데,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EN이고, EN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이렇게 해도 대립이 있어. 이렇게 해도 대립이 있어. 그리고 이제 EN짜리에는 모두 다 있어야 돼. 해서 모두 다 있어야 되는 패턴으로 쓴 거고, 일부라도 없으면 EN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였어. 체크하시면 되고요. различ MOOS, 이렇게 BUILT 테이프.